네, 국내 현역으로 최고령 행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순철님 그리고 김명자님 멋진 시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, 오늘은 거짓말은 내일 가면 안 되나요 오늘 밤 샴페인 두툼이서 말 한마디 난 미겁거네 굉장히 많이 도시는데 어지럽지 않겠어요? 어지러울 것 같아요, 저 같으면 굉장히 한 열 바퀴도 더 도셨는데 근데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 계속해서 춤을 추시고 계시네요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뜻이겠죠? 네, 그렇죠 지금 치시는 거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렇게 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두 분이서 호흡도 잘 맞으시고 양손곡이라든지 아니면 언더한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퍼포먼스도 이렇게 질비하면서 재미나게 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85세로 보이진 않네요 정말로 참 춤을 추셔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자세도 굳고 네네네 일단 댄스를 하면 바른 자세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같습니다 샴페인이 두툼이서 말 한마디 난 이거더나요 그때도 추억 잊지 말아요 내 일생이 전부였어 이제 가면 하는 거잖아 내 일은 안 되나요 그때도 추억 잊지 말아요 지금 추시는 춤이 오늘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 나눴던 지루박인 거죠? 네, 지루박 지금 추고 계십니다. 어떠신가요?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성향과 성격에 맞게끔 잘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건가요? 네, 일단은 지토박하고 지루박이 약간 비교점을 얘기 드렸는데 무난하게 얌전하게 약간 그런 스타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이번에는 트로트에 맞춰서 또 춤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. 함께 보실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트로트를 지금 시연해 주시고 계신데 약간 탱고 느낌도 났습니다. 살짝 부분에서. 브루스 하는 거랑 조금 틀리는 게 브루스는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걸어가면서 약간의 멈춤이 있고 다시 또 걸어가면서 약간의 멈춤이 있고 그런 게 이 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아, 역시 또 아름다운 시연에 우리 나훈조 선생님의 멋진 연주와 노래가 곁들여지니까 정말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. 귀가 크시니까 참 시원시원해 보입니다. 네, 맞아요. 표정이 약간 좀 굳기는 하셨지만 행정사시니까. 네. 딱 절도 있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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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올해 8학년 오바닛이라고 합니다. 85세의 우리 김순철님 그리고 파트너로 오늘 김명장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. 스마어만 써요 너를 뭐죠? 유감증 울렸습니다. 포커스가 대단하십니다. 부러워요. 저 스피인 도시는 동작이 아주 젊은 친구 못지않게 너무 잘하십니다. 다시 나가서 만나뵈야될 것 같은데요 제가? 너무 멋지십니다.